그 다음에 바로 발표된 주거 안정을 위한 110 부동산 대책인 거죠.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최근에 아까는 좀 거의적인 관점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부동산에 볼 만한 포커싱된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건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거는 건설 경기 활력 회복에 우리가 건설업 하는 거 아니니까 대신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F 대출 지역과 유동성 지원 관련해서만 좀 신경을 쓰면 되고 우리가 신경을 쓰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고 했지만 1기 신도시지역법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특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내에서 내가 먹을 게 있냐 없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1기 신도시특별법이다. 이름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 되는데 어쨌든 메인은 도심공급 확대 이 내용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 도심복합사업 여기서도 이 두 개랑 소형 주택 세금 감면해주는 것 그것만 챙겨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사업 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이거거든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가지고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중국 30년 도가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이 문구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안전진단 면제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겠다라는 거지 아예 안 해도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뭐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추진 이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안전진단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대신에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라는 거지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다. 왜 면제 같이 써놨지? 그러니까 헷갈리게 써놨어. 없이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사도 면제 기자분들은 모르잖아요. 기자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문구 보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된대.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동시 진행이 되니까 5, 6년 재건축 빨리 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동의서 받잖아요. 같이 걷어도 되는 거야. 한 큐이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 빨라질 수는 있는데 면제 안전진단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중공 30전이 지나면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게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이거 있잖아요. 이 패스트트랙 도입하겠다. 안전진단 없이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예요? 도시정비법이거든요. 개정안을 발의하겠대. 언제? 2월에. 아. 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욕을 먹냐면 총선용이라는 거예요. 총선 시즌에? 총선 시즌 안에. 시행령 개정하는 건 금방 해줄 수 있거든요. 4월이야. 그런데 법 개정해야 되는 건 2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심해서 여야가 지금 싸우겠다는 거지. 총선. 표봐. 표를 뭐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죠. 만약에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 와 우리는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거 통과 못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총선에 그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카드를. 어쨌든 이제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법 통과 무조건 조속히 시켜줄게. 그리고 소급 적용도 해줄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봐야 아는 거지.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다. 그러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약간 총선 카드 같은데 약간 아니고 대놓고죠. 대놓고 좀 그렇다.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면 일반인들은 됐나 보다. 이제 안전이나 없이 재건축 우리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아니야. 안전이나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만 늦춰주고 동시에 진행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것도 개정안이 발의돼서 통과돼야지만 되는 거지 발표만 먼저 해준 거야. 그래서 좀 아 그러네요. 네. 좀 그렇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뭐 이런 거고 조기 자금 지원 이거는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랑 조합 설립하면서 운영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업식 인가를 하면 건설사가 들어오면서 건설사 돈을 끌어다 쓰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전에는 조합끼리 해야 되니까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열어줄게 조합장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합장 월급이 되게 세더라고요. 억단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합장 월급만 계속 나가는 거야. 계속 딜레이 되다가. 이것도 과연 좋은 건가 싶어요. 지금 공사 지연되면서 늘어나는 공사비 때문에 지금 추가 분담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과연 좋은가 싶긴 해요. 그리고 공사비 갈등 완화한다는데 뭐 뚜렷한 건 없어요. 그냥 완화시켜줄 수 있는 소통 창고로 만들겠다. 약간 이 정도. 그다음에 1개 신도시 재정비가 나오거든요. 1개 신도시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1개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라고 해가지고 관련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뉴스 기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계획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비 모범 사례를 24년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주 대책을 25년부터 1개 신도시별 1개소 이상 2주 단지를 선조성하겠다는 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스에서 1개 신도시별로 각 1개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써놓은 뉴스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합쳐가지고 완전히 잘못됐네 그럼 정보가. 그래서 저는 뉴스에 그걸 딱 보고 어머머 선도지구 한 개만 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맞을지 얘가 맞을지 비교해보려고 이거를 더 자세하게 봤는데 여기서는 1개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1개씩 지정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뉴스에는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선도지구를 1개 신도시 중에 한 개 그리고 그 한 개를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님이 27년에 내가 무조건 임기 전에 착공을 시작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선도지구 한 개는 무조건 착공 시작하면 30년에는 입주를 하는 거야. 못해도 한 31년, 2년에는 하겠죠. 우선 착공을 하겠다는 건 되돌릴 수 없어. 걔 가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될지 안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개 신도시 선도지구에 지금 다들 목 매는 거지. 어쨌든 선도지구 안에 들어가면 가시화 되고 27년 안에 착공 들어가면 돈이 된다는 거는 가치가 있다는 거는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 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선도지구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찾아보면요. 선도지구의 유력 단지에서 단지 리스트가 막 나와. 근데 기준이 대지 지분을 바라였어요. 대지 지분을 바라. 대지 지분 높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니까 선도지구는 이런 애들이 될 확률이 높아라고 리스트가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이번에 윤 대통령님이 이 120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 바로 방송에 나가서 국민 담화를 해요. 백분간.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다주택자분들 이거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방송 나가기 전에 들린 데가 일산에 백송인가 백마 5단지인가 그렇대요. 백송인가 백만가 헷갈리는데 거기 갔다 왔다는 거야. 다들 또 열광하는 게 우리가 되는구나. 거기가 선도지구 아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님이 전에 평촌에 저쪽의 초원마을 쪽에도 한번 갔다 오셨고 그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평촌도 가시고 일산도 가시고 군포도 가시고 한 바퀴 쫙 돌았거든요. 그러면 후보군이 너무 많아지는데 최근에 갔으니까 발표하기 전에 갔으니까 그럼 일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겠다 상반기에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의 취지거든요. 일개신도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20 부동산 대책에는 기준이 없이는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발표할 때 이미 기준을 발표했어.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족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 거기에서 기준으로 말한 건 통합개발이 가능한 곳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곳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지역을 선도지구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거의 기준에 맞지 않게 그냥 대지지구만 높다고 그걸 선정을 한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도지구 지금 일개신도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막 사가지고 선도지구에 내가 여기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사겠다?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가격이 안 떨어졌어. 도박이다. 그건 완전 도박이고 이미 내가 일개신도시를 갖고 있어. 근데 선도지가 되면 좋으니까 선도지구에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통합개발 고밀도 개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도시 단지들 중에 단지들끼리 의견화합이 잘 돼서 정부에 협조를 잘하는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너 이 단지 기준이 맞는데 너네 할래? 라고 했을 때 의견들이 조합끼리 의견이 안 모아져서 못한다고 했어. 그럼 걔는 빼고 그 다음 단지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끼리 의견 단합을 빨리 빨리 해서 정부에 빨리 빨리 그걸 맞출 수 왜냐면 왜냐하면 27년에 차콩을 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27년에 차콩이 가능한 애를 먼저 뽑아서 갈 거란 말이에요. 사업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지원을 막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열광하는 건데 그러려면 거기 단지 내 의견조합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단지가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를 빨리 빨리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단지 중에 그런 걸 준비한다 그러면 동의서 걷는다 그러면 빨리 해주고 의견 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응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고 정부가 진행하려고 했을 때 빨리 빨리 그걸 맞출 수 있는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그걸 준비하신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주단지 선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특별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자체에다가 밀어서 어떻게 하냐 지자체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대책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역세권 관련해서는 용적률도 500% 상향해주겠다라고 대통령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미 이제 이거는 확정인 거야 확정인 거고 여기 안에서 내가 지금 발별된 내용 안에서 내가 가져갈 게 있는지 앞으로 내가 챙길 만한 게 있는지를 챙기는 게 좋고 근데 문제는 1기 신도시 지금 가격이 23년도에 다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선도지구 막 올해 초에 이제 상반기에 기준 나오고 하반기에 될 것 같아 팔겠어요? 싸게? 안 팔겠죠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 가격은 안 내려올 거야 생각만큼 빨리 안 내려올 거야 선도지구가 발표가 돼서 우리는 안 됐어 그럼 이제 실망 매물 나와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는 물론 입지가 너무 안 좋고 가능성이 정말 없어서 떨어질 가격 단지들이 몇몇 나올 수는 있지만 선도지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있어서 1기 신도시는 지금 좋은 가격에 매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급하게 선도지구 대면 대박 나니까 도박의 심정으로 테마주 하듯이 맞아 그거를 지금 막 하는 거는 지금 1기 신도시 가성비 안 나오거든요 옛날에 천만원 2천만원 주고 샀던 거 지금 1억 주고 줘야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낫겠다 네 저기 봐봐요 3문에 벌써 1기 신도시 최초 정밀안전진단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 막 단지 리스트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지금 이런 뉴스 엄청 나오니까 속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1기 신도시는 임기인의 첫 착공 27년에 무조건 첫 착공을 하겠다는 1기 신도시 30년 첫 입주 2030년에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적 1기 신도시 별로 한 개씩 선도지구를 하겠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전용 펀드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삼겠다 지금 이번에 민생토론회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너무 파생해서 잘못 해석해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이번에 보니까 한 30페이지 되더라고요 다 읽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 포인트 제가 좀 준비를 해왔다 일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가 5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선도지구 나올 때는 3개밖에 등장을 안 해 이름이 일산 평점 분당? 맞아요 맞아요 좋은데 그냥 근데 3번도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안 통과하고 나서 LH랑 손잡고 총괄기획자로 LH랑 손잡고 한다고 했거든요 공공에 그만큼 기여하겠다 그래서 3번도 엄청 신경쓰고 있으니까 좀 3번도 껴줘었으면 역부족 역부족 물론 그렇지만 근데 사실 일산이랑 분당이 그 토지 자체가 크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사실 분당만 껴주기에는 사업성이 나와서 어쨌든 분당이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일산 평촌까지는 좀 고려해볼 만한 지역이어가지고 세계까지는 조금 봐봐요 해놓으면 좋은데 여기 돼지집은 만한단지도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재원축기대 훅군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거래 없고 가격만 올라와 있고 내려오지는 않고 사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댓글로 올려주시는데 김 마셀로님이 현장 돌아보면 급급매나 하락돼서 구매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없다 없어요 그 가격이면 안 판다 거의 그게 대부분이라서 규제들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도 쉽지 않고 내꺼 정리해서 상급지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좀 답답한 시기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게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신 분이랑 이렇게 뉴스만 보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차이가 다 확 확연히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네 여기서 보면 지금 막 기대 열기 훅군 이러면 엄청 거래 활발하고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가서 막 살 것 같고 이러잖아요 전혀 아니다 매도자랑 매수자랑 기대하는 가격이 너무 지금 차이가 오히려 많이 나는 괴리감이 심해진 시장이다 25년 하반기 그리고 총괄사업 운영 공공기업 이주단지 조소 25년 그러니까 24년 25년에 앞에서 앞단에서 해야 될 거 하고 27년에 착공을 어쨌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도지구는 간다 여기서 그거를 때려준 거죠 땅땅땅 선도지구는 간다 그리고 여기서 챙겨봐야 될 건 소규모 도시 복합 정비 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또 챙겨볼게 이거예요 개인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그러니까 아까 이거 봤었잖아요 이거 110 대책에서 소형 주택수 제외 60제곱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대상 주택은 24년에 1월부터 25년 12월에 중공된 전용 60 그러니까 중공된 거잖아요 신축신축 그러니까 미분양 애들이 많으니까 그걸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건설업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사죠 네네네 그 얘기죠 살아 좀 수도권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로만 그리고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5년 12월까지 구입시 25년이 25년이겠죠 세제 주택수 제외하겠다 특징은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미정용 미적용 이것 때문에 지금 1주택자가 시큰누 그러니까 원래는 종부세 공제 기준으로 12억인데 9억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종부세도 안 좋고 양도세도 미적용 해준다니까 뭐야 2주택자만 좋아? 오히려 1주택자를 더 우대해줘야 되는데 2주택자가 좋아지는 상황인 거죠 이 속에서 2주택자가 가장 큰 전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말이 많다 근데 문제는 이것조차 시행용을 당장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5월에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시행용이니까 고치면 되는 거여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법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소형기축 주택수 제외 지방세법 시행용 개정 이것도 5월에 해주겠다는 거죠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5월에 해주겠다는 거지 총선 때 표를 잘 줘야 이거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등록임대 복원 이거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아파트 제외 옛날에는 기존에 전세 공급이 좀 그러니까 장기로 10년 8년 하는 거는 열어줬어요 다시 근데 단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단기만 장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단기는 해줄게 근데 문제는 이것도 민간주택 민간임대주택법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법안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2월 법안 통과해야 되는 건 2월 시행용은 5월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를 2월이면 총선 딱 한복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총선 카드로 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다 2월에 아닌 건 다 지나서 결국에 표싸움이고 우리가 이걸 볼수록 아 진짜 투표 잘해야겠다 투표를 잘하는 건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색깔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당장 나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 뽑아줄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뭐 우리한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이제 피해 지원 뭐 이런 거는 전세 이제 사시는 분들이 챙길 거 있나 패스 패스 지금 여기 채팅에도 올라오시는데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짐만 있고 아직 아무것도 풀지 않은 정부한테 기대를 해야 할까요? 기대라는 걸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응 기대 자체 기대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5년 동안 어디 외국한테 나라만 뺏기지 말았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뭘 막 나라를 부강하게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제는 총선 때는 결정해야 되잖아 아 그쵸 이때는 이제 해야지 결정해야지 근데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과대 정당만 아니면 된다 난 과대 정당만 아니면 된다 서로 의견 조율은 돼야지 좋아하는 사람 찍지 말고 나한테 잘해줄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정체도 그런 거잖아요 난 얘 너무 좋아해 근데 난 난 시장만 신경 쓰지 넌 신경 안 쓴다? 막 힘들게 해 짝사랑이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날 좋아해 주고 날 챙겨줄 사람한테 투표를 해줘야지 짝사랑 너무 힘들어 결혼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저는 네네 아 근데 결혼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편하다 아 그쵸 이왕이면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놀랬네 일기신도시 매도 타이밍 궁금합니다 일기신도시 매도 타이밍 지금 상황에서 지금 선도지고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 있을 때 팔고 싶은 사람 팔아야지 아니면 안 팔려 아니면 안 팔려 지금 가격에 기대감 있을 때 눈 먼 사람한테 팔아야지 팔리고 살 사람은 어차피 선도지고는 이미 물건와 갔어 갖고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지금 막 필요 비용 들어서 샀는데 도박했는데 안됐다 그 다음에 하락장 나오고 실망 매물 나오면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 나오고 2차 하락에 저점 찍었을 때가 일기신도시 매수 타이밍 분당 같은 경우 전에 봤을 때 22년 하반기에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1년에 딱 2개 3개 나왔거든요 그런 거 사야지 그런 거 2차 하락 저점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금 선도지고 하고 나서 선도지구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진행 안 되면 분명히 지금 선도지구 올해 하반기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 다음에 진행 하나도 안 된다 그럼 또 쌍용 먹거든 그러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망 매물 나오고 그 다음 순위에 대해서 선도지구 말고 그 다음 순위에 대해서 이제 차간차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들이 또 가격이 또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기신도시는 앞으로 30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실망 매물 나왔다 다시 가격 올라갔다 기대감이 있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매수타이밍 매도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치고 빠지고만 잘해도 1기신도시는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하락장에서 가성비가 좀 안 나오니까 잘 움직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테라님 재건축 몸테크 중입니다 버티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목동입니다 버텨야죠 버텨야죠 목동 목동 지금 올해 상승률 1위가 양천구 그렇습니까? 목동이에요 송파구가 1등으로 치고 나가다가 강동구랑 송파구가 1등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덜 빠진 양천구가 다시 누적 증감률 1위를 양천구가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군으로 안정적인 거기는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도시고 어쨌든 재건축 된다고 해서 노후개입도시특별법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걔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직 안 풀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건 것 같아요 풍선효과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정답지를 찍어뒀다라는 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요 여기는 계속 좋을 동네라서 안 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목동 좋아합니다 거기도 이렇게 딱 평지로 목동도 나름 정리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정리된 데도 있고 언덕도 있어요 언덕은 얘기도 하지 말고 언덕되어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저는 거기 되게 좋아합니다 백화점 있고 네 맞습니다 딱 좋아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 백화점이 있고 인프라이 있고 상권이 있고 아파트 대단지에 서류aine 엘 로면적 엘 엘 felt 엘 complexity 도sky 엘 사 엘 Sacramento 엘 het